미국 정부가 예고 없는 탄도탄 발사와 대량 살상 무기 실험 가능성 등의 위협을 이유로 자국 민간항공기의 북한 연공 비행금지 조치를 5년 연장했습니다. 미 연방항공청은 연방관보를 통해 미항공사와 상업항공업자 비행기에 평양 비행정보구역 비행금지 시한을 2028년 9월 18일까지 늘린다고 고시했습니다. 평양 비행정보구역은 북한 연공을 포괄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분할 설정 권역으로 연방항공청은 특히 탄도탄에 핵탄두가 실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